나 대신 학교 다녀줄 사람? 너무 슬퍼요 이제 종강이 딱 열흘 남았구만 우리 1년 더 한다 우리 1년 더 하게 됐어 나에게서 또 등록금을 받아가겠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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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떴어요? 떴어요? 전 우리 학교 성실대 성적 다 뜬거 맞아? 그럼 가서 확인만 하면 돼? 어떤 마음이 준비되었는지? 마음이 준비를 좀 필요하겠는데요? 과연 제 편지가 잘 닿아서 딜을 받았을지 성적 F가 하나라도 뜨면 나가는 건가요? 그저 이런 F 하나라도 뜨면은 한 학기 떠다녀야 됩니다 떠다닌다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과연 그 결실이 잘 맺어졌을까? 상당히 두렵거든요? 그냥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20년 2학기 성적표 떴냐? 성적 떴냐? 나 못 보겠어 누릅니다 여러분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방금 본거 같은데? 나 지금 방금 길다란거 하나 본거 같은데? 어둠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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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오오오오오오 없다 하하하하 없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와아아아악 오 P였어 P P P F가 아니라 P였어 그 문제, 그 강의는? 뭐 받으셨어요? D- 우워아아아 야, 편지 편지 때문에 D만 받은 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 디마 받은 감옥들은 편지 아니었으면 F였다 이거. 와 올디에 아는 게 어디야. 와 너무 행복하다 지금 진짜. 짠짠 약간 디비디비디비야. 어 디비디비디비. 이게 그 문제의 감옥이에요 여러분. 과제를 못 한 거. 편지랑 기말이랑 열심히 해가지고 디마로 겨우 살았네요. 아 근데 이거 디젤로 나왔어. 파이썬이거든요? 컴퓨팅적 사고 이거. 이거 시험 개 못 봤나 봐. 선생님 승돌이님. 아 미안합니다. 과제도 다 낸 건데 이거. 이거는 이제 줌 수업 과목이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줌 수업을 계속 열심히 들었어가지고. 그죠? 줌 수업 들을 때마다 맨날 휴방 해가면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B 나왔어. 이제 여기는 여기는 이제 어 너무 바빴다고 해둡시다. 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. 아 내 마음속에 되게 응어리 져 있었구나. 아 나 그냥 이제 별 마음 없다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득푸가 생기면 내가 상심할까봐 애써 모른 척 하고 있었던 거지. 사실 엄청 맘에 커다란 응어리가 돼 있었나봐. 아 너무 행복해. 내년에 나 자유야.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어요. 와 이제 논문만 쓰면 돼. 아무튼 이제 수련은 학점은 다 채운 거 맞겠지? 와 이제 내년부터 난 자유야! 난 자유야! I'm free! Freedom! 와 근데 디마는 진짜 F 주기 싫어서 주셨다고 하긴 설명이 안 된다. 그죠? 디마 또 처음 받아 보는 거 같아. 학교 10년 다니면서 디마 F를 받았으면 F를 받았지. 디마가 이러려고 있는 학점이었구나. 디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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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마가 빠진다. 아 그니까 그거 맞는 거 같아. 한 번만 더 되는 순간 너 죽는다. 하하하하하